오늘 지상식은 마일리칠리 지금 무슨 잘 맞으세요? 우리가 개입하는 게임인데? 아, 저도 희망이 보였던 것 같고 의도하는 방향대로 갈 수 있게끔 하면 되네 연맹이 클수록 유지한 부분이 있을 거야 아니, 준영이가 같이 먹었네 준영이가 뭔가를 했나? 딜을 했나? 텍스 빼고 지민이, 와사비, 형, 저랑 가시죠 텍스가 많이 느낌의 상황 같아 다 하라고 하고 싶어 맞잖아 지금 나한테 딜할 상황이 아니야 우리 예측이랑 좀 다르게 하니까 재밌네 뭐야, 왜 거기 있어? 승경 가라, 오늘 왜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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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야? 뭐야? 뭐야?